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소라 이야기 안녕하세요.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소라 이야기 신현정입니다. 불교소라 대백과 편저 한정섭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출판사 이화문화출판사 불교소라 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자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아들만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존재의 인연과보와 최상여경을 볼 수 있으며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인격을 완성하고 이 세계를 극락종토화 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상하양군 1715페이지로 내용은 크게 비유, 본생, 인연, 인과, 영원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여타 처세서와 교육서 못지않습니다. 어려운 불교를 친근하고 친숙하게 만나는 불교소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깨달음을 얻어 바른 삶을 실천하고 이로운 삶을 사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교설화는 불교설화대사전 학원 우지편 첫 번째 허공에다 계란을 세운 서산대사 이야기입니다. 노영산을 한다름에 내려오든 한 스님이 있었다. 의발은 남루지만 그 위험은 천하를 압도하는 기풍을 지냈다. 축제법을 써서 평안도 향해도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금강산 장안사로 향하는 그 승림은 사명대사 서산대사와 도수를 겨루기 위해 가고 있었다. 서산보다 23살이나 아래인 사명은 자신이 서산대사보다 술수가 아래라느니 높다느니 하는 소문을 못 들은 채 했으나 흥문이 꼬리를 물고 퍼지자 도련 실력을 겨뤄보기로 결심했다. 신출 기모란 서산의 실력을 모르는 터는 아니나 나의 묘기로 서산을 궁지에 몰아넣어 세상을 놀라게 해야지. 사명은 마음은 다급했다. 사명대사가 금강산 장안사 골짜기에 이르자 우거진 숲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천년의 정막을 흔들며 요란했다. 사명대사가 이 계곡을 오를 무렵 서산대사는 굴리던 연주를 멈추며 상자에게 말했다. 이 길로 산을 내려가 요양산 사명대사를 마중하여라. 상자는 깜짝 놀랐다. 장원서에 사명대사님이 오신다는 정갈이 없으셨는데요. 허허, 골짜기를 내려가노라면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느니라 바로 거기에 사명대사가 오시고 있을 걸세. 서산대사는 앞을 훤히 내다보는 듯 말했다. 냇물이 거꾸로 흐르다니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구나. 상자는 고개를 가옥거리며 저를 나섰다. 정말 사명대사가 오시는 걸까? 아니면 사명대사가 나를 시험하려 함인가? 평소에 없던 분부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굴리면서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던 상자는 오뚜 걸음을 멈췄다. 분명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들어 앞을 살피니 과연 저만치에 웬 스님이 오고 있었다. 상자는 그 스님 앞에 공손히 합장 배래했다. 스님, 스님께서 사명대사이시오인지요? 그렇소, 나는.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서산대사의 분부를 받고 대사님을 마중 나온 장안사 상자이옵니다. 사명당은 내심 놀랬다. 서산대사가 어떻게 알고 마중까지 보냈을까? 마치 덜미가 잡힌 듯 아찔함을 느꼈다. 상자는 사명당의 앞장을 섰다. 소문만 듣던 사명대사를 직접 모시게 되니 누구에겐가 자랑을 하고픈 마음이었다. 이옥구 장안사에 이르렀다. 그때 법당문이 열렸다. 서산대사가 막 나가려는 찰나였다. 사명당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잡아 쥐곤 첫 말문을 열었다. 사명의 손안에 있는 새인지라 새가 죽고 사는 것은 사명당에게 달려있었다. 이쪽도 저쪽도 택하기 어려운 질문 앞에 서사는 의연히 입을 열었다. 허허 사명대사 이 몸이 발이 지금 한 발은 법당에 있고 한 발은 법당에 나가 있는데 이 몸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안으로 들겠습니까 이 또한 난처한 질문이었다. 안으로 든다고 하면 한 발을 마저 밖으로 내놓을 것이오 밖으로 나갈 것이라 답하면 안으로 들 것이니 잠시 생각에 잠긴 사명당은 멀리서 객이 오는데 밖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 판단했다. 구야 밖으로 나오시는 거겠지요? 과연 그렇소이다. 사명당이 그 먼 길을 한 다람이 오셨는데 어찌 문 밖에 나가 영접치 않겠소 모든 답이 끝난 듯 서사는 사명에게 어서 올라올 것을 권했다. 그러나 사명은 손에 참새를 쥐고 있던 터라 답을 듣고 싶었다. 고맙소이다. 대사님 이 참새는 어찌 되겠습니까 불도를 닦는 분이 어찌 살생을 하겠습니까 서사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당대의 고승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사명은 자기가 오게 된 사유를 말하고 이번엔 도수를 겨루자고 제안했다. 사명은 지고 온 복찜에서 바늘이 가득 담긴 그릇을 하나 꺼냈다. 잠시 그릇 속에 바늘을 응시했다. 이게 웬일인 거 바늘은 먹음직한 국수로 변했다. 사명은 맛있게 먹으면서 서산에게도 권했다. 이를 지켜보던 서산 역시 국수를 먹었다. 그리고 사명과는 달리 입에서 바늘을 뱉다 놓았다. 대단한 신술이었다. 사명은 다시 계란을 꺼내더니 한 줄로 곱게 쌓아 올렸다. 그러나 서산은 그 반대로 공중에서 계란을 쌓아 내려왔다. 사명은 초조해졌다. 아래서 위로 쌓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명은 열세를 느꼈으나 한 번 더 겨루기로 했다. 사명은 하늘을 우러렀다. 구름함 점 없던 장안사 상봉에 갑자기 먹장 구름이 뒤덮이더니 천지를 흔드는 천둥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땅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무서운 위세였다. 사명대사 과연 훌륭한 신술이여 이쯤 되면 서산대사도 굴복할 것 같아 사명은 내심 기뻤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헛기침을 했다. 뭘요? 대사님께서 아마 이불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하늘로 되돌리시겠지요. 어허, 사명대사님이 미리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서산은 좀 전에 사명처럼 합장을 한 채 하늘을 우러렀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줄기차게 퍼붓던 비가 뚝 그치면서 빗방울은 하늘로 거슬러 올랐다. 한참을 오르던 비는 눈부실만큼 아름다운 새로 변하여 나는 것이었다. 청명한 천지엔 새의 노래와 하늘로 가득 찼다. 서산대사님, 진작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과연 만천하의 스승이옵니다. 부끄러운 몸이나 저를 제자로 삼아 법도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명당은 눈물로써 제자되기를 간청했다. 서산대사도 마음이 흡족했다. 진정 그러시다면 나 또한 즐겁지 않을 수 없소. 그대같이 슬기로운 제자를 맡게 되니 더없이 기쁘구려. 그들은 합장을 한 채 오래도록 부처님 앞에 서 있었다. 사명은 그날부터 더 서산의 수세자로 용맹정진했다. 여러분,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설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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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